안녕하세요. 오늘은 깜찍한 외모의 동물 탑5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할 동물은 푸들입니다. 푸들은 귀여운 외모와 우아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견종 중 하나입니다. 두 번째로는 팬더를 소개하겠습니다. 팬더는 그 유난스러운 외모와 기도 있는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햄스터입니다. 작고 귀여운 햄스터의 외모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네 번째로는 아기곰이 나옵니다. 아기곰은 그 귀여운 모양과 크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. 다섯 번째 동물은 토끼입니다. 부드러운 털과 큼지막한 귀가 매력적인 토끼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. 이상으로 깜찍한 외모의 동물 탑5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함께 귀여운 동물들을 통해 힐링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